이어서 우리지역 소식입니다. 완주군과 우석대학교, 전북하이텍고가 수소산업 분야 인재 육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정읍시 대표 관광지인 구절초 지방정원과 내장산 국립공원이 누구나 차별 없이 즐길 수 있는 열린 관광지로 조성됩니다. 우리지역 소식 정태호 기자입니다. 완주군이 우석대학교, 수소에너지고등학교와 함께 협약을 맺고 수소산업 분야의 인프라 조성과 인재 양성에 나섭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완주 수소특과 국가산단 내 수소기업 100개 유치, 우석대학교 글로컬대학 30사업 선정 추진, 수소산업 분야 등 계약학과 개설, 학생의 취창업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 운영 등을 함께 추진합니다. 수소 분야 인재 육성을 통한 수소산업 경쟁력 확보와 지역 일자리 창출로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수소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정읍시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5년 열린 관광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정읍시는 구절주 지방정원에 무장해 보행로를 신설하고 장애인과 고령자 등의 이동 편의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그리고 내장산 지구에는 음성 안내판 설치와 함께 조선왕주실로 이한길 접근성을 높이는 탐방로를 개설합니다. 정읍의 대표 관광지를 더욱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습니다. 누구나 제약 없이 찾고 싶은 관광도시 정읍을 만들기 위해 동북권 스마트팜 중심지가 될 장수군 지역특과 임대형 스마트팜과 임대형 수직농장 실증사업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4월 완공을 목표로 장수읍 두산리 일원에 추진 중인 임대형 스마트팜은 온실 3개동 4헥타의 규모로 조성되고 미래농업 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는 수직농장은 개남면 침공리에서 준비 중입니다. 남원에서 생산되는 샤인머스켓 6.4톤이 캐나다 수출길에 처음 올랐습니다. 남원의 샤인머스켓은 섬진강 부근의 평야지부터 해발 500m 지리산 고랭지에서 재배되고 있는데 높은 당도와 튼튼한 과육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태우입니다.